때는 뮤직비디오 촬영 때 빨리 출근하려고 옷 진짜 빨리 갈아입었는데 환복하고 하는 게 거의 한 시간 그러고 싶어! 띄어쓰기 미션! 띄어쓰기의 중요성! 챌린지 보여주면 성공! 막내가 좋아? 막내가 좋아? 아 어디가 또? 어디가 또? 오? 바래? 다 줄게. 바래다 줄게. 오~~ 인정. 해명해봐. 일단 그 날 뮤비 때는 끝나고 셀카는 미리 다 찍어놨고 셀카가 아니라 챌린지를 찍어야 돼서 그래서 그랬던 거였고요. 자켓 때도 내가 얼마나 기다려주고 맞네, 자켓 때 모래내서 자켓 때도 기다려주고 다른 촬영 때 난 맨날 기다려주고 할 때 나는 한 마디도 안 하고 기다려주고 이러는데 자기들은 맨날 나만 기다리는 줄 알고 그랬나? 그럴 거든! 너는 혼자 기다리는데 우리는 항상 다 같이 기다리잖아